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모델 연기과 19학번 이보정이라고 합니다 저가 오늘 촬영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촬영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 촬영을 도와줄 건희양을 만났구요 그리고 이제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야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밤 빠밤 김자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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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저희는 야당여대에 있는 이디아에 와있는데요 해매보니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 시간이 조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다 말렸는데요 정수련만 보실래요? 됐습니까? 됐습니까? 예 뭐 이게 무슨 일이란 화장실 가셨나? 짜자잔 잉 네 여덟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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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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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학대를 하시죠? 딱 들켜버렸네. 왜 학대를 하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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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부터 뒤로 해야되지 않나요? 뒤에서부터 해 앞에서 부터 뒤로 해야되지 않나요? 맞아 이거? 어 됐다 뒤에서 이렇게 묶어볼까? 좀 어울리게끔? 머리카락이랑? 응 표정이 응 사주시겠어요? 응 짜라짜라짠 짜라짜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니 기계가 잘 어울렸어요 하니 비쥬 이유로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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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이 끝났구요 저희는 그리고 맛박이 너무 넓네요 저희는 넘어가서 푸파 곱창 먹을 겁니다 행복해요 안녕